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권석준 교수가 쓴 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네요. 이 TSMC 경쟁력을 여러분 하나 참조하셔서 이 책이 아주 잘 쓴 책인 모양입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네요. 자 이 리 홍원 기자가 아마 쓰신 모양인데 이 콘래드 영이라는 분이 대만 국립대 아마 반도체학과 이렇게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과거에 TSMC에 근무했던 분 같아요. 전직 TSMC의 R&D 총책임자니까 현직하고 이론을 겸비하신 분이죠. 이 콘래드 영하고 만남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가장 그분하고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점은 TSMC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첨단 기업이 할 만한 R&D를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TSMC는 반도체 제조공정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제때 해결한 것만 하더라도 전사 연구 개발 자원을 다 동원하는 것으로 이미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초과학기술 연구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의 특성상 파운드리업의 특성상 TSMC는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팸리스 회사의 설계 도면에 따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 TSMC가 왜 정말 파운드리에 목숨을 걸고 있고 어떻게 경쟁력을 최선단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그 비견의 편리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분야에 삼성전자가 수십조를 투입해 가지고 뛰어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한쪽에 사는데 다른 쪽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느냐의 이야기죠. 근로욕도 굉장히 많이 와해되었을 것이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TSMC가 목숨을 걸고 고객사의 여러분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공짜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큼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하고 있냐의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에 지금 조성되어 있냐의 이야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돈을 잃는 거죠. 그냥 매가리가 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쪽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목숨 걸고 하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권석준 교수의 이름은 그를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글이 지나치게 흘리기 때문에 제가 같으면 글을 쓸 때 1, 2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줄 건데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옥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한국에 번역 출판되는 리홍헌의 TSMC의 압도적 세계일의 비밀은 TSMC가 가진 경쟁력의 진짜 권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수탁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리지만 완전히 뭡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모두가 TSMC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겠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TSMC가 사실상 이러한 대형 고객사들로 하여금 자신 이외에 다른 파운드리 예를 들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등을 선택할 만한 동의를 찾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적인 초격차 양산 가정의 원가 경쟁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회사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경우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글도 다 이렇게 TSMC와 함께 일감을 주는 겁니다. 어뢰의 위치에 있지만 마치 갑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펠립스 고객사들이 만들고자 하는 칩의 성능 요구 조건은 명확하지만 대부분 펠립스 회사들은 성능 조건에만 치중할 뿐 그 주변 기기와 공정 세부 기술 성능 구현에 필요한 수많은 해로 IP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TSMC는 공정과 제조 전문에 불구하고 웬만한 펠립스보다 훨씬 더 설계를 잘 알고 있고 펠립스 회사들의 경쟁 성능 구현 문제에 대한 IP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점점점 고난도 기술이 요구하는 반도체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TSMC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다른 종합 반도체 제조회사만큼 국제전열에 출판할 연구 논문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TSMC는 최대 경쟁자를 삼성전자로 보지 않고 중국의 최대 파운더리인 SMIC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이 금시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가 고개 쳐들고 폼 잡고 그렇게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MIC가 구현에 성공한 7나노 공정은 2018년 2019년 사이에 TSMC가 선을 보인 1세대 7나노 공정과 많이 유사한데 그 이면에는 그 시점에 이직한 TSMC의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TSMC들의 이름 엔지니어들 받아들이고 장비 도입해 가지고 금시에 따라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램 여러분들 만드는 건 언젠가가 문제고 여러분들 결국은 중국에 함께 여러분들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닌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면 왜 제조 공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범용화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디램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파운드리 공정이 더 복잡할 건데 파운드리 공정을 여러분 2018년 2019년에 여러분들 했던 것을 2023년에 다 카피해 가지고 사람 데려오고 장비 투입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 . 이제 TSMC가 처한 고민은 이제 초미세 공정이 한계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런 상황을 고민하고 있는 다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대개 8개 정도 주제를 다루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하고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일치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불일치한다 이렇게 다 불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공박사하고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100% 어떻게 일치합니까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일치 안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미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수준이 낮은 겁니까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사고의 결과물이 자기의 사고의 결과물하고 다르니까 사람 하고 그 사람의 사고의 결과물을 구분하게 되면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일치를 시키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똑같지 않으면 뭡니까 미워 하게 되는 거죠. 나 참 어떻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전부 다 삼나 만상에 관한 그런 논평이 전부 다 어떻게 일치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자꾸 이렇게 자기를 깨어놔 야 될 거 아닙니까 공박사가 하는 논평은 저 부분은 내하고 일치가 안 되구나 저 양반하고 바라보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 나는 옳으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트럼프는 내가 동의하 겠는데 왜 삼성전자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얼마나 이런 생산적인 주제를 지금 다룹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들으면 삼성전자를 언제 투자해야겠다 이런 거가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러면 가족들이 뭘 썼다 이런 걸 알아봐야 뭐하냐 이야기해요.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부분들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방송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오래 듣게 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나 식견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생각이 짧아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아 가지고 나라도 생각이 짧아서 이러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개인도 생각이 짧아 이러면서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뭐죠 판단을 잘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지금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런 보시면 그리고 글이라는 거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관계 없지만 그걸 읽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 전략 전략적 대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이해는 하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뒤떨어진 거 아니에요 뒤떨어져 가지고 아니 그 월급적인 사장들도 수백억 받는 월급적인 사장들이 많았잖아요 이재용 씨한테 전부 이런 면접을 줄 수 없는 거죠 왜 본인이 회장인데 회장이 이런 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470만 되는 사람들이 이런 주가가 거의 뭡니까 바닥이 지금 됐으니까 이재용이 감방 간 사람이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간에 본인이 책임져야 그러면 본인이 감옥에서 뭡니까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수백 억짜리 받는 사장들이 부회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든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유야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한 거 아니에요 472만인가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이재용 회장을 여러분 감방에 집어넣은 놈들이 나쁜 놈이다 나쁜 놈들이죠 회장이 감방에 가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자리가 어려운 겁니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자리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 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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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